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반드! 노스 다이스! 나왔다! 나왔다! 네! 박혜슬공학학원 제7회 정기공연에 또 저희 노스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서 굉장히 여러분 사랑해요. 네. 저희 최근에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어요. 그렇죠. 첫 번째는 저희 3일 전에 미치겠어라는 두 번째 싱글이 나왔어요. 여러분이 좋습니다. 안 들은 사람 되나요? 박수! 일단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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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엑서가 나왔습니다. 또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또 좋은 소식이 있죠? 네. 2월달에 여러분의 정신적 지주 누굽니까 여러분? 누구예요? 우리의 태양! 우리의 신! 우리의 태양! 또 결혼을 하셨네요. 축하합니다. 네. 자 열어드려요. 학원생들 중에 아는 사람 많으세요. 사내 연애! 사내 연애! 다 보고 있어! 네. 암튼 안락한 과정을 되시길 바라겠고요. 사복한 과정!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저희가 공연을 할 거니까요. 같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여러분 지금까지 뺏을 놓으셨고요. 부천 최고의 시로음악학원! 부천의 명물 부천의 자랑! 덕킨 시로음악학원에서 제수, 삼수! 삼수까지! 예! 예! 락 앤 롤! 예! 제수, 제수! 삼수, 사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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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락 앤 롤! 사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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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